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콩죽. 검정콩. 콩죽. 검정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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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먹어. 한입만 먹어봐. 고소해. 이거 엄청 머리도 똑똑해지고. 옛날에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셨어. 할머니께서 많이 해드렸어. 권해져요. 엄마가요? 엄마 할머니요? 엄마 키워줬던 할머니요? 아빠 키워줬던 할머니. 누나 한입 줘봐. 응? 죄송해요. 자, 먹어봐. 끝에 조금 먹어봐. 맛있지? 엥 하고 먹어야지. 맛있어? 어떤 것 같아? 맛있어요. 그렇지? 맛있지? 아니요? 많이. 아, 많이달라고? 누나가 좀 더 많이인 것 같다. 그렇지? 더 줄게. 많아. 먹고 또 줄게. 근데 엄마는 안 드세요? 맛있는 거. 이거 부족한 게 없다면. 엄마는 먹을게. 우선 죽은 좋아하긴 한데 콩죽도 제일 맛있어요. 혼자 먹을 수 없는 게 아니지. 굳이 맛있다. 한숨. 다 먹은 게도놈을 하며. 응. 엄마가 다旨울이 맞고. 딸기맛은 잔치, 참깟인erry, 보험해야 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грубо하. 왜냐, 지금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홍조 홍조? 응 우리 아기 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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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동아가 동아한테 동아한거 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동아한거 줘도 돼요 어떻게 알았어? 봤으니까? 제 눈치가 눈치가 보통이 아냐? 네, 보통이 아니에요. 너도 많아. 무슨 맛 수프 할까? 아침에. 오늘 먹었던 거예요. 버섯 수프? 다른 버섯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냥 수프랑 버섯, 다른 수프 다 만들어보고 먹어보는데 제일 맛있는 거 그거 그냥 아침에 맨날 먹자요. 그래, 맛있는 거 골라보자. 그러면 그 다른 거 만들어놓은 수프는 전부 다 아깝게 버릴 거예요? 같이 조금씩 먹어야지. 조금씩 먹어야지, 그거. 응, 먹어. 생각은 못해. 수프 대박 많이 먹었어요. 오, 대박 많이 다 먹어가네. 응. 유유아, 뭐 수강 구워준 건 안 먹을 거야? 응. 한 개는 먹어요. 응, 먹어. 형아, 두 그릇 먹을 동안? 응. 잘 못해. 수프 Oreo 토 Johan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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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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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네 숟가락으로 먹어, 숟가락으로 비윤희 부럽다 왜? 다 잘 먹어줘 진짜? 너도 크면 잘 먹을 수 있어 지금도 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 신기해, 그치? 언제부터 그렇게 파를 잘 먹었어요? 몇살부터 그렇게 파를 잘 먹었어요? 두살 생각되잖아 두살이에요? 세살이에요? 두살이에요? 세살이에요? 두살이에요? 한살때 한살때는 이웃이 먹었거든요? 큰 파는 몇살부터 비윤희는 세살때부터 잘 먹었어요 큰 파는 언제부터, 몇살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애기 때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어요 아, 또 그래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너무 오래되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뭐예요? ㅎㅎㅎ